분야가 다른 거지 소상공인들이 그렇다고 다 망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아마 중복되는 항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는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도민의 전체적인 편익이 증가될 걸로 보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jdc 면세점이지 않 습니까 그것 때문에 과거에 포상품 좀 다 망했거든요. 시장에서 수요가 없으면 자기들이 망합니다. 지어놓고 재고로 많이 쌓아놓은 건데 수요가 있으니까 자꾸 생겨 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적응되는 것이 마치 기존의 어떤 국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냥 반대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장 방임지 같은 주장이신가요. 그러면 정치라든가 정책이 왜 필요한가.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다 재편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그걸로 가버릴 건데 저는 그런 변화를 오히려 적절하게 지역과 공유 하고.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경제 주체는 각자 다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달라. 이렇게 마냥서는 안됩니다. 소비자가 생산자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가 좀 필요한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울타리를 쳐서 대주 지역의 중부 상권을 보호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사 전망대 시간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 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 께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한 3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저희가 좀 번갈아 가면서 출연들을 하고 계셔서 그런데 변호사님 오늘 목소리를 쫙 깔고 시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좀 거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만 거칠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부 내용이 거친 내용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전에도 한번 이 주제 갖고 토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제주 신화월드의 창고형 대형마트 외국계 회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이 얘기를 갖고 토론을 했었는데 결국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를 시키면서 입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JDC 내에 신화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지구 중에 한 곳을 상가시설로 조성한 내용의 변경 승인을 신청했고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통과가 된 거고요. 자 일단 두 분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짐작을 하실 텐데 제주도로 들어온 데 대한 두 분의 의견 먼저 여쭙고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변호사님. 네 저희가 이 얘기는 몇 개월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는 찬성 입장을 얘기했고요. 지금도 찬성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신화역사공원 에 상가지구가 이렇게 훑어져 있는데 그걸 한 곳으로 모아서 그러면 면적이 넓어지겠죠. 그러면 면적이 넓어지니까 대형 창고형 마트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외국계 마트가 들어온다는 건데 제주에 사실 물가가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형 물건들 운반하기 어려운 것 홈쇼핑이나 이런 거로 운송이 어려운 것들은 아예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어렵게 들어온 판매업자들이 가격이 저렴하게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뉴스에 검색을 좀 해봤더니 로그인해서 검색을 단 분 중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정원을 용 여러 가지 사비라든가 그런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피가 큰 거 이런 것들 가격을 좀 저렴하게 쌀 수 있겠다 하면서 찬성하는 분이 있던데 참으로 공감 가는 댓글이었습니다. 갑자기 정원용품이 어디 뭐 요즘 아니요. 제주도에는 정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죠. 사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주셨지만 물류가 조금 더 쌓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도 있으시다. 자 센터장님은요. 저는 뭐 일관되게 반대를 해 왔었고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일부 편리한 측면이 있기도 한데 이렇게 돼버리면 제주도에 있는 모든 상권이 중소골목 상권이 아니라 대기업 또는 외국계 기업으로 가버리면 도대체 제주 지역 경제 누가 지키냐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화 역사 공간인데 또 자꾸 이게 신화 역사 공간에 전혀 맞지 않은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 네. 물류의 신화를 만들겠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거죠. 네. 그런 얘기 있었어요. 두 분의 의견이 그때도 갈렸던 부분이었었는데 센터장님은 아무래도 그런 큰 대형 물류 마트가 들어서게 되면 주변 상권이 초토화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계셨었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정도 못 버틸 사업이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말씀드렸나요 . 그건 뭐 정경연 측 같은 입장이고. 네. 그런데 지금요. 제주도 내에 일반 소비 생활용품 관련돼서는 대형 마트가 신제주주 지역에도 하나 있고 구제주 지역에도 있고 서귀포도 있고 소위 말하는 영어 앞글자 쓰는 큰 마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마트가 있다고 해서 주변에 상권이 위축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도민들의 편익이 올라가는 거죠. 제주도에는 사실은 백화점은 없는데 백화점은 대개 약간 고급 위주로 상품이 구성되니까 굳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생활용품 관련해서는 그런 대형 마트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입점이 얘기되고 있는 외국계 창고형 회원제 마트는 그것보다는 좀 규모가 큰 물건들이 많이 이제 구비가 돼 있는 걸로 이제 서울 지역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야가 다른 거지 소상공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망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복되는 항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는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도민의 전체적인 편익이 증가될 걸로 보고요. 또 그 지역이 일반적인 대규모 생활권에서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 살려고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자동차로 운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되는 소규모 장비 뭐 이런 용도로 많이 팔릴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매장에 사실 제조는 별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망한다는데요. 센터장님 소상공인들이. 그렇진 않고요. 예를 들면 저 jdc 면세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과거에 이제 토상품 좀 다 망했거든요. 아. 사실은 대형 엄청난 자본력과 기술력과 이제 이런 것들을 보유한 기업이 들어오면 연관된 산업들은 소위 게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레벨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중소기업 업적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경제 구조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나눠서 좀 경제를 분할적으로 해보자 이런 취재가 되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변호사님도 사실 피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일부 소수에 좀 집중될 것이고 우리가 경제 상황 속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그 걱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조건부 수용이 됐습니다. 대규모 점프로 인한 피해 최소화 또 지역상권과 상생방안 이행 등의 조건으로 수용이 됐는데 지역의 농협이나 상인연합회 등과 충분한 소통으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부대 의견이 달렸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만한 소리고요. 하나만한 소리입니까 왜냐하면 신화월드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별건이지만 카지노 인하 해줄 때도 부대 조건이 한 10개 넘었거든요. 실제로 12개 검열을 해보면 별로 이행량이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대 조건은 달았지만 사실은 통과용으로 달아놓은 분야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조건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일종의 형식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충분한 소통을 하고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결국은 들어왔을 때 중복되는 부분으로 해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면 품목을 조정한다든지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협의나 노력을 하라는 건데 만일에 이제 혹시 반대의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소통이나 갈등 완화 노력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어떤 이 조건의 부성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만한 조건이라는 거는 반대하신 분들이 어쩌면 이제 빌미를 만드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조건 원천적인 반대 이런 입장보다는 과연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대형 매장이 생겨서 주민들이 그쪽에다가 아무래도 유동기가 많아지면 그 주변 지역 상권은 또 발달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소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디테일을 살펴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발전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윈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이 입지 자체가 주변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기 어려운 조건이고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독립된 지역이고. 그런 상황인 거고 또 품목별로 피해를 입는 품목들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 제가 외국계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돼서 그렇죠.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예컨대요. 제주 지역에서 바로 생산되는 지역 농산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취급을 안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위탁 판매를 받아서 해 줄 수도 있는 상생 방안은 있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제주 지역은 제조업 2차 산업 제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로 공산품을 취급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역 상권 결국 판매의 어떤 대상이 겹치는 이런 부분인데 대규모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구성 과 소규모의 지역 상권에서 팔 수 있는 상품 상품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잘 살펴서 협의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어떤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로 봅니다. 여튼 뭐 더 나가면은 일부 제주 지역 생산물에 대해서 팝업 스토어나 이런 거 해 줄 수 있긴 한데 약간 프로모션적 성격이고 구조적으로 제주 지역 상품들을 이 외국계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공급 받기는 제가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쪽 스타일상.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주의 농산품 같은 것은 판매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 그러니까 제주에서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제주 상품을 위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 사람들은 생산업자가 아니라 판매업자 거든요. 들어오는 시설이. 그게 이제 권유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규제까지도 가능한 겁니까 서로 협약을 하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애초에 들어오기 전에 협약을 해버리면 . 네. 그 부분도 가능하긴 한데 이건 좀 나중에 더 가봐긴 하겠지만 경험치지만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은 일이고.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매장의 성격상 실질적으로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각종 공구 자재 이런 분들일 것 같아요. 제가 제주에서 사실 좀 놀랐던 부분이 제주에서 그동안 건축범위 상당히 많이 불어서 전원주택 같은 걸 많이 짓고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의외로 이런 자재 공구 이런 매장 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적과 인구 대비 공구 상대 상당히 성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초기도 사야 되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대형 창고형 매장 에 집약해서 들어오면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 일반 소상공인들은 물론 그분들도 우리도 소상공인 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생활용품을 사시는 분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약간 반론이고요. 그래서 들어오려고 하는 이 땡땡땡 업체 가서 검색을 해보면 아까 말씀 하셨던 공구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마트 어느 마트 인지 사실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제 육지에 가서 그 마트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육류 이런 것들 굉장히 싸게 팔던데요. 수급 안 하는 물품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류 같은 경우는 주로 수입 음료를 파는 거죠. 그렇죠. 대량으로 수입해오기 때문에 물류비를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판매 단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 소비자들한테 는 효용이 상당히 크죠. 그런데 일단 대정 안덕 지역의 농협이나 이런 쪽은 타격이 불가피한 거죠. 명백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역 농축협과 제주도 상인협회 와 갈등과 관련해서 충분한 소통을 하라 이렇게 부대 조건을 좀 다룬 거군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농축협에서는 수입산 육류는 취급을 하지 않은 게 원칙이거든요. 한우나 한돈 위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입산 소고기나 이런 걸 팔게 되면 사실은 품목은 겹치지 않아요. 다만 수입산 소고기 가격이 워낙 싸게 되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대체제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나라 육류 시장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고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주민 수용성 관련해서 명확하게 여론조사 몇 퍼센트까지 이렇게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관련된 조사를 조금 해보면 주민들께서는 찬성 여론이 좀 더 우세한 걸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사업체 측에서 조사한 내용이고요. 제가 안타깝게도 그 문건을 봤다가 착하게 돌려줘버리긴 했는데 아 그래요? 그렇죠. 세부적으로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이거는 객관적인 기관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사업을 하려고 한 입장에서 주민 수용성을 극대하기 위한 좀 조사 방법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사업체 측에서 한 거군요. 조사를. 제가 대충 봤을 때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문서를 쭉 가다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거 왜 돌려줘요? 착해져 가지고. 이것도 주인 둘러줘요. 이거 딱 기자회견도 이렇게 하고 그러 셔야 되는 거 아니니까 듣고서. 근데 이제 그 해당 지역의 주민 수용성이 높은 거는 제가 볼 때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거는 뭐 전도적인 어쩌면은 어떻게 보면 전도적인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도민을 상대로 아마 수용성이나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찬성이 높게 나올 것이라. 그렇죠.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제도의 가장 큰 물건 저기 경제 활동 경제 여건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물가가 높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유통 채널이 이제 대형화 돼 있고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물류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소규모 물류를 하면은 그만큼 이제 비용이 단위가 높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물가 상승을 잡는다는 건 약간 논리적으로 전체적으로 못 잡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야죠. 자 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게 하나 들어오고 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사실 대형마트도 좀 억제하기 위해서 더 이상 추가 입점을 못하게끔 막아놓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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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나 갖고는 큰 영향을 안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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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냥 반대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지장 방임주의 같은 주장이신 거예요. 하이엑 같은 주장이신 거고. 방임주의.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정치라든가 정책이 왜 필요한가. 그러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다 재편해버리면 모든 것도 다 그걸로 가버릴 건데 저는 그런 변화를 오히려 적절하게 지역과 공유하고 지역에 토착된 자본이나 그런 상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저는 또 다른 정치라고 보는데 그건 이건으로 보면 사실 도지 도착의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에는 안 된 측면인 것 같아요. 그 하이엑이라는 분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시장에서의 어떤 혁신이 경제를 발전시킨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유통과 물류에 혁신적인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내지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있는 건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모든 유통시장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강점이 있는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는 없다. 다만 그들이 영업을 잘해서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으면 좋은 것이고 소비자도 편익이 증대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자기들도 결국은 철수하겠죠. 손으로 볼 테니까. 약간 별건인데 제가 제주특별법 개정하면서 렌터카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렌터카 총량제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기업 입장에서 마음에 안 띠던 거죠. 대기업 계열의 렌터카 회사가 제주도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겨버렸어요.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번 뚫리면 제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고 저희가 영리병원도 반대하는 게 규모는 작은데 제주에서 한 번 뚫리면 전국적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사례가 중요한 건데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엔 마찬가지 같아요. 사례를 너무 적합하지 않은 사례를 드신 것 같아요. 영리병원 문제는 공공의료보험의 어떤 체계에 예외를 두는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영리병원 반대하십니까? 저는 영리병원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얘기가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니까 다만 이제 공공의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두 분의 시각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자유방임주의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던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혁신 사례가 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늘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출발은 공정해야 되는데 지역 상인들과 대규모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똑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오면 무조건 소상공인들이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유부하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담고 있다고 보는데 그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의 어떤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반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많은 대가를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거든요. 소비자의 입장. 결국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경제 주체는 각자 다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자리를 쳐달라 이렇게 많이 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비자가 생산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가 좀 필요한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울타리를 쳐서 제주 지역의 중국 상권을 보호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안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 대형마트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꼭 대형마트만이 아니고 다른 업종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늘 지역 상인들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부대의견으로 다 통과시켜야 되느냐 이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또 들어오면 또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이제 정책의회나 정책 행정 차원에서는 그런 정도의 약간은 추상적인 조건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추상적인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주체들이 성실하게 협의를 해서 채워나가는 거죠. 무조건 반대도 아니고 또 무조건 형식적인 협의를 통해서 아예 수용할 생각이 없으면서 몇 차례 해가지고 결과가 안 나왔다 이렇게 무산시키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협의해서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의의 당사자들은 일단 지역민들이 될 것이고 아마 그다음에 들어오게 되는 지금 같은 경우에 창보영 대형마트 거기가 될 것이고 거기에 행정도 끼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로는 지역공협이나 상인연합회 등과 소통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두 개의 단체가 업체하고 협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죠. 물론 거기에 지역 주민들도 지역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일에 제주도의 전도 차원의 어떤 소비자 연맹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정은 거기에 끼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행정은 제가 볼 때는 끄는 것이 오히려 관치 이런 건 사경제의 협의에 행정이 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생각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었고요. 센터장님은? 협의를 하려면 행정이 있어야죠. 행정이 있어야 합리적이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고 지금 상황은 서로 친하게 지내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률 개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이 만약에 참여한다면 그야말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회를 보는 정도 그런 정도는 하는 것이 어떤 절차의 지속성 이런 부분도 그리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할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아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제 업체 이름까지 나중에 나오게 되면요. 저희가 나중에 한번 관련된 이야기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